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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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타분을 딱 닫으셨을 때 이쪽으로 보게 한번 이렇게 탁 2 a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정도 음 materia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2 으 으 으 으 아 참 타의 어디 불 Ugh 252고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운전하고 나가는 식이에요 사실 아까 그 차 위에서 글씨 쓰고 나서 이제 차 타고 쿨하게 가는 촬영입니다 아까 차 위에 올라가서 뭐 클로저 같은 것도 찍었는데 현재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설정상은 차 위에 무슨 글씨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식인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딱히 뭐 고민 없어요 동작은 차 위에 올라가서 똑똑하게 밖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적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거 이거 글래스톤 베리 피아노 연주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OK OK 네 X Z Z Z Z A Z Z Z Z Z Z Z Z Z 스피드필즈 스피드필즈 이제 새롭게 나올 스피드필즈라는 뉴 앨범이고요 그 내용에 걸맞게 이번 트레일러가 각자의 고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의 고민들이 다 담겨있는데 이게 제 고민입니다 뭐 언제나 가지고 있고 항상 가져가야하는 싫지만 친구 같은 그런거지 않을까요 사람들 모두 사는데 문제가 있고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해답은 다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무엇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고민들 그리고 세븐틴의 고민들이 보이는 굉장히 심오하다면 심오할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이기도 하고 진실된 세븐틴의 이번 스피드필즈 앨범의 트레일러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예쁘다 태국 야경 좋다 핵 리프트 위에서 제 장면을 찍어봤는데 핵 리프트 위에서 야경이 너무 예쁘고 이 분위기에 약간 취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촬영이긴 했지만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금 야경 이 풍경을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조금될 조금될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한국에서 와요 지금 여기서 할 액틴은 카메라가 좀 들어오면 시선 일로? 카메라 보려고 한 번 더 해보고 딱 카메라만 봐볼게요 satur اب flee 강아 grouse 투어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찍어야 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니까 그날 또 만납시다 안녕 아 무슨 느낌인지 안 했다 오케이 이제 제가 리듬을 타면서 걸어갔는데 이제 저의 발 자국이 윙크로 이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발바닥에 글쓰도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 대신들이 제가 걸어온 길을 좀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색칠을 좀 하고 있는 신기해 한번 잘 신어봅시다 이번 발 클로즈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약간 이렇게 가면은 글자가 안 보이니까 발 클로즈일 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하도 무대에서 머신을 청구하는 것만이 해가지고 이미 습관입니다 제발 골반에 액션! 오케이 컷! 네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의 트레일러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 컨셉은 좀 이제 저의 성격을 닮은 한계를 두시고 한계를 넘어서 더 나아간다라는 그런 주제로 찍어봤는데 어떻게 나올지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고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시고 계시는데 부디 잘 나와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다음 뮤직비디오 또 봐요! 좀 더 이게 약간 모델 워킹처럼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만! 네네네! 들어오는 거 적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えば 3, 2, 1.. 축하하세요! 다시 만드셨습니다! Jonathan 한국에는 오늘 보아도 동생이 잘 됩니다. 지금은 4년만 나왔어요 콘 fianco를 하고 있어요. 영화! 옷을 고르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신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옷을 벗고 하는 건 줄 몰랐는데 잘 나와서 새로운 옷을 입을 텐데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저는 지금 영화관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태국에 와서 이렇게 폐의 극장에 오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런 촬영을 한 번 해보니까 한국이랑 다를 건 없었지만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촬영을 하고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저희 휴양을 즐기는 이번에는 한 번 음료수도 한 번 화내볼까요? 우리 쪽에? 안 돼요? 어, 여기, 여기. 드리번 드리번 액틴으로 한 번 저 여기를 정치를 해볼게요. 비밀의 연기라미를 가방 속에 집중을 받은 된 상황이 이게 애매하게 나오네? 여기다가 카메라로 와! 밝게! 둘! 밝게, 밝게! 자, 레디 액션! 와우! 애매 애매 뭔가 잘만 찍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제가 찍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여기까지 딱 이 감정만 네 맞아요 좀 더 점점으로 할까요? 네 좀 더 점점으로 네네네 네 오늘 트레일러 촬영을 네 오늘 펴는데 굉장히 가벼운 의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민망하긴 하지만 저도 이 방콕의 이 날씨와 또 이제 제 물 위에 고민이 이렇게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에도 잘 맞아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 되게 시원하고 촬영도 재밌게 또 마쳐가지고 쭉 네 얼른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유무 덥겠지 저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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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게 트레일러가 뮤비랑 마찬가지로 개인 촬영을 하려고なんです 각자의 조금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트레일러 저는 앞으로 우리 세븐틴이 가야 될 방향성과 그리고 제 스스로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주시는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망갈게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 고민 제 고민 저의 고민은 비밀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고민은 정말 진심으로 머리를 밀고 싶은데 머리를 밀면 모두에게 피할 것 같아서 못 밀고 있어요 파이팅 여기서 아마 빈 부분을 또 CG로 더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게임 여러분, 이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무서운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이거 이거 오 좋은데? 잘 나왔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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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라고 탄 소리 내서 너무 예뻐가지고 나한테 집중하세요 나한테 집중하세요 어텐션 보여요? 무섭죠? 빠부 좀 하세요 어텐션 네 어텐션 모두 저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뮤비전에 나온 트레일러를 찍어봤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저도 아까 비가 왔었는데 빨가져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트레일러와 뮤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무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땡기고 날개가 올라오면 굴러시면 돼요 아 babysit mounting 아 Nee 할한 척 우하 응 일 pays 지금 패러글라이딩 트레일러 촬영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신 헤어 메이크업 전에 교육을 갔다 나는 것 까지는 안찍는다고 뺀 spect 저는 비가 와서 날개가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메고 뛰면 됩니다. 그냥 뭐 하는 게 없어요. 메고 뛰면 저렇게 되는데? 이따 봐요. 여기있으란 뜻이에요. 여기있는 곳이 있어요. 1, 2, 1, 시작! 차가 좀 더 나아가야 돼, 차가 좀 더 나아가야 돼. 근데 약간 속도가 안 맞아서 아 차에 좀 맞췄었던 거예요? 네 아 왜 빨리 뛰어 먹자 아 맞아 다 푸신다 오케이! 오케이! 성공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트레일러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쉬움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네 어떤 여기 있는 몸이 테러진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카메라를 보면서 네 너의 고민은 뭐야? 렌즈 55? 버스 지나가고 지나간 상황이고 지나가서 아마 고개는 이쪽으로 보고 계시다가 돌리면서 눈 마주치고 너의 고민은 뭐야? 너의 고민은 뭐야? 너의 고민은 뭐야? 너의 고민은 뭐야? 지금은 트레일러 촬영을 했고요 네 모든 멤버의 고민이 다 지나갔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고민을 보여준 다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저 없이 캐럿들을 잘 잊을 수 있을까? 잘 잊을 수 있겠지? 라고 고민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네